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잘 어울렸어 너무 안 올라가는데 되요? 아 그 숫자이 너무 작아 너무 죄송하네 한참 잡고 한참 잡고 다진라는 느낌 한참 잡고 한참 잡고 한참 잡고 한참 잡고 아직 수척입니다 어서 paral만 그래서 그에 대한 대한 14 나에 대해 보였습니다 아, 너희가 보고싶어 자기들까지 여러분이 보시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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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는지 문 빔 내는 그지 14 저는 지금 이 대가를 3시 저희는 이 대가를 보고싶어 우리의 대가를 봐주신다는 것 같다 우리의 대가를 봐주신다 열심히 해야지 KKKKKKKKKKK well, I am in the inside Are you sure? Fourteen 14 No, it's crazy I seemed to play It doesn't have to fade I don't think this is because I have no point 16, and 14 as much how astute? 44 Ivey I don't give up 우리의 이 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네요 한 주중의 일정도 네 그 다음 팀 우리가 지금 여기 44 정도를 싱싱, 일삼 싱싱, 일삼 준비됐어요 three two one 로봇! 삼수셜! .. 이제 올게 유쌍 dragged ger인데 하지만 다들 더 너무 좋은 나이 환영하는건 저희가 환영합니다 2번 당장은 환영합니다 2번 당장도 2번 당장 환희가도 의식 공평,是不是? OK. MJ. MJC.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교수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이 팀은 스티링입니다. 이 팀은 스티링입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기계와 관련이 없고 이것은 실력이 문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MJ, MJC. 보쉬, 보쉬, 보쉬. 보쉬, 보쉬, 보쉬. 창피하게, 창피해 주시면 안 되니까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실력은 이제 실력. 네? 네? 정답은 3, 2, 1, ROCK! 뭐야? 왜 이렇게 짧죠? 이거 너무 짧죠? 너무 짧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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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팀이 일상으로는 아 이 부분은 아이애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 편에 안 읽어버렸습니다 잘 못 읽어버렸습니다 그니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계가 정말 문제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세 명 응? 우리 동의용 세 명 저 기계로 저 반복이로 사용해가지고 공평하게 응?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할까요? 네, 대표님 네, 파이트로 대표 파이트로 대표 파이트로 대표 파이트로 자신 있어요? 파이트로 우리 진짜 인영수업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파이트로 파이트로 대표 세 분 각각 한 분씩 대표를 해가지고 이걸 이 기계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찬허씨 아직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찬허 그러면 찬허씨가 상대편의 사랑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대결해 보세요 누구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너무를 인사해줄게요 좋아 선택해야 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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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선호 자 이제좀이죠 두부로 가이바이 잠깐만요 가이바이 거 3번 시간도 잊혀 잊을더 너 왜 차가 더 열심히 그리고 가지고 생겼라고 esa 저 승들에게 잘 맞춰óp고요 너무 많아요 3번 네, 요, 뱃살 Potter. 뱃살스. 준비가好你的 포스. 자, 준비. 소주 참 collaborate. 자, 음악 나눌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District 2, 1, 롬, 롬! stewards hold them up 참! 싸준 흐띄,τη 그 나의 거ước이 Internet 홍금도 아 약 1 t 있습니다 뵙두 너무 아 잠깐만 저 진짜 여긴 진짜 그 유기인거 자 우리 마트 아 진진이 형은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중에서 이긴 친구에게 축하 세련문을 왕복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리가 준비했어요 3 2 1 시작 시작 정 고민 아이씨 철 consult 이 휴우은 저한테 가요 너가 가야 내가 할 수 있는지 내 챔피언 내 챔피언 오 리에 리에 나한테 졌어 3 3 3 44 하 위에 리에 강아지 그룹과 함께